아침 먹고 산책 나왔습니다 저기 까치가 있네요 제비인가?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강풍이 부네요 날은 따뜻한데 바람 불면 춥습니다 저기 제 친구가 이제 보이네요 인사하세요 제 친구 출범입니다 바람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 이제 그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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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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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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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